저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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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수비? 수비해봐. 앞으로 빼. 해봐. 던져. 거리를 봐봐. 선을 정해놓고 여기에 오면 이렇게 던져. 여기서 맞지 말고 이 정도. 팔이 접었다가 페리지를 위치지. 이 거리를 잡아. 여기에 오면 던져. 손을 딱 그들어봐봐. 거기야. 뒤로 빼. 빼. 빨리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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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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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하고 손 같이. 둘. 더. 둘. 더. 둘. 더. 둘. 빨리 나가서 준비해야지. 그 거리 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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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잡아. 더. 포. 포. 빼. 포. 빼. 포. 빼. 낙해. 준비 준비 준비. 자꾸 내려가잖아. 더. 둘. 더. 놀. 더. 둘 더. 놀게. 준비. 준비. 준비 해야지. 놀게 또. 더 얘가 있어 둘 더 발 안 움직여 봐봐 둘, 더, 둘 발 발하고 안맞잖아 발 맞춰야지 빨리 움직여야지 발이 빨리 움직여야지 더! 둘! 더! 둘! 빨리 치고 들어가! 빨리 들어가야지! 치는 바로 들어가야지 둘! 더! 둘!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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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둘! 더! 둘! 더! 둘! 움직여봐! 팔 봐! 둘! 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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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발! 감지 올려! 감지 올려! 감지! 감지 올려! 아니야 그건 너무 올라갔어 더! 둘! 더! 둘! 더! 감지 올려! 감지 올려! 감지 올려! 감지 올려! 둘! 더! 둘! 더! 둘! 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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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! 둘! 더! 둘! 더! 더! 둘! 더! 더! 둘! 더! 둘! 그 거리가 어면 단자 단자 던자 던 던 더 낙회 준비하라 했어 준비하라 했어 발 더 더 더 거리 봐 거리 봐 거리 봐 거리 봐 거리 봐 더 더 거리 봐 거리 봐 그 거리 안 들어오게 꼬리 그 거리 오기 전에 물 nicht 있음 구 Stunden 내일 아기가 AngelaL study 얼른 하루는 quizz 회사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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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해 준비 준비 더 볼 봐 아이씨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이거리야 이거리 이거리 절대 볼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힘 빼고 여기서 출범하면 여기서 걸려야 돼 이 거리 안에 숨으면 안 돼 이 거리 안에 숨으면 여기서 걸려 그렇지 이 거리를 정확히 찍어 봐 하는데 하는데 처음에 잡았어 잡고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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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낙회지 어?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힘 빼 힘 빼 추덕 자 자 자 잡을까 자 잡아 잡아 이렇게 잡지 마 여기 올려 그 다음에 여기 주선 거에 잡고 여기 딱 여기 해봐 걸이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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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발 아 왜 왼발이 움직이냐 아 원래 왼손 재미였잖아 아 미치겠네 어 그럼 차라리 왼발로 움직여봐 왼발로 이렇게 맞춰봐 왼발로 맞춰봐 왼발로 맞춰보라고 왼발로 맞춰보라고 왼발로 맞춰보라고 왼발로 맞춰보라고 아 아 발 안 맞지 추덕 지금 원래 네가 예수손 재미였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맞출 때 왼발로 맞추면 돼 그게 이렇게 맞추면 돼 차라리 안 되면은 오른발이 이게 안 먹히잖아 이렇게 안 먹혀 어 안 먹히면은 왼발로 맞춰도 차라리 무관해 왼발로 이렇게 맞춰도 돼 왼발로 나가도 되는 거야 근데 거리를 좀 더 더 주기 위해서 오른발에 나가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왼발로 나가도 큰 상관없어 여기다 왼발로 나가서 잡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됐을 때 이걸로 바꾸면 돼 내가 너무 막 스트레칭 맞추고 해 니가 리듬 맞춰 그러지 네 그러지 마크해 확인해 어 리듬이 안 맞으니까 리듬이 안 맞으면 안 돼 리듬이 안 맞잖아 던져 줄 때 이 리듬 정확히 맞춰야 돼 준비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발 발 리듬이 맞춰야 하는데 리듬을 지금 어떻게 하냐 줬어 안 맞아 버리잖아 바로 나올 수 있는 리듬 맞춰 지금 힘 힘 이걸 많이 하면 여기가 아파 어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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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주고 돌리면 어깨까지 아파 그러니까 둘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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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다样 여섯 여섯 더 더 더 더 더진 그냥 편하게 던져 잡지 말고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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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1.2.1.2.1 아 여기다 여깄다 줘보면 안되여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를 보고 던져 여기를 여기를 보고 던지라고 2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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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리 던져 빨리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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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백싱이 없잖아 그냥 급하니까 바로 맞추러 가잖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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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던져 힘 빼 바로바로 던져야 돼 바로바로 그 싱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점 잡혀가 안 잡혀가 잡았잖아 잡으니까 싱이 옆으로 가잖아 잡으니까 싱이 옆으로 가잖아 아 여기서 던져져야 되는데 던져져야 되는데 싱이 옆으로 간단 말이야 잡았단 소리야 그러면 잡고 밀렸단 소리잖아 싱이 앞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야지 응 네 vey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